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준비한 국민공감 2022 경인지역 일꾼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하영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장 후보 모시고 출마의 변을 비롯해 다양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지금 현재 김포시장이시고 이번에 재선에 도전을 하셨습니다. 또 한 번의 도전인데 먼저 출마의 변부터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김포시는 10년 만에 인구 20만 명 가까이 늘어난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급격하게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시민들의 생활 편의시, 또 기본 인프라들이 많이 갖춰지지 않았고요. 지난 4년 임기 동안에 이러한 기반시설과 인프라들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들을 준비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마무리하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의 연속성이 무엇보다도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과연 김포 시민들이 장하영 후보를 또 시장으로 선택을 할 것인지 이 질문의 답은 지금 앞서 4년 시장의 어떤 연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4년 동안 얼마나 성과를 냈는가 이 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자평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간으로는 한 16년 걸린 것 같아요. 김포 씨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광역철도를 유치하기를 많이 원했었는데 서북권 광역급행철도 일명 GTX, 인천 2호선이 지난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큰 성과고요. 그리고 대학병원 또 대한항공학우의 본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MOA를 체결해서 그 기반을 다져놨습니다. 몇십 년 동안 도심 한가운데 있는 도축장 또 공원 면제 이전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많은 도시라 저희가 일반 해계의 5%, 500억 정도의 교육 예산을 편성해서 정말 교육의 질을 많이 올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성과는 70년 동안 남과 북이 경계로 있는 김포 지역에 철책이 많은 장애를 갖고 왔습니다. 군경계철책이 올해서보다 본격적으로 철거되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분야별로 이렇게 4년의 시장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거 얘기를 좀 해보죠. 이번 김포시장 선거는 4파전인데 그 가운데 무소속 박우식 후보가 탈당을 하면서 당 내에서는 조금 우려의 시선도 있는 것 같거든요. 후보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2018년도에 더불어민주당 같은 정당인으로서 의회에 입성을 하셨고요. 개인의 소신과 어떤 정치적 결정에 많이 만류하고 했지만 그렇게 결정이 된 것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박우식 의원님의 탈당과 시장 출마에 대해서는 더 크게 좀 멘트하는 게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김포 발전을 위한 정책 비전들을 살펴볼 텐데 앞서 출마의 변을 말씀해 주시면서 김포가 10년 사이에 20만 이상 인구가 늘어났다. 그러시면서 상당히 발전의 속도가 빠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자족도시 80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외국인 포함해서 50만을 넘어가면서 대도시 특례 기준에 들어갔다 이런 보도가 좀 있던데 지금 인구 속도가 빠르고 증가 속도가 80만 자족 대도시 어떤 청사진이 좀 포함이 돼 있을까요? 50만 대도시로 진입한 곳이 지난해 하반기이고 올해 50만을 유지하게 되면 내년도 1월서부터는 정식적으로 50만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게 됐고요. 제가 인기 동안 중점적으로 했던 것이 2035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73만 8000명, 80만에 육박하는 인구 계획입니다. 이것을 자족도시화해야겠다. 자족도시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김포 한강 신도시가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인프라와 기반시설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조성되는 220만 평 한강 스마트 신도시는 지금의 신도시를 완성시켜내는 과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산업 경제 도시가 김포이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 있는 산업을 육성해야 되고요. 지금 환경부 수자원 공사와 김포가 난 개발이 많이 됐는데 그 지역을 좀 정비해서 친환경 순환재생도시 200만 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로부터 첨단 산업단지 물량을 받아서 테크노밸리 조성 계획도 충분히 갖고 있어서 주거와 그리고 일자리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자족도시를 80만 대도시에 맞춰서 구상하고 있고 그것이 기본 계획에 반영되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적인 그런 계획이지만 일단 말씀하신 내용들이 현실화된다면 80만으로 가는 시계는 좀 더 단축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김포 현안 중심에는 교통이 있습니다. 빼놓을 수가 없는데 교통이 아니라 고통이다. 이렇게 시장 시설에 말씀도 해 주셨단 말이에요. 뭐 GTX-T 노선의 어떤 연장 문제도 앞으로 풀어야 되고 또 골드라인 문제 또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현안이 너무 산적한데 이걸 어떻게 좀 풀어 가실지 많은 김포 시민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경기도 연령 평균 연령이 41세고요. 김포가 39세인데 김포 한강 신도시의 평균 연령이 35세예요. 굉장히 젊은 도시죠. 모든 김포 시민들이 서울 인천 대도시로 직장을 나가고 있고요. 교통 문제가 가장 시급한 인프라 구축 목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통, 광역교통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히 개선시킬 필요가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지난해 국가철통망 구축 계획에서 반영되지 못했던 서울 5호선을 연장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와 관련된 로드맵을 저희들이 정리한 것은 2023년도까지 국토부 대강의가 김포시와 인천시에 요구한 경제성을 확보해라. 그리고 서울, 인천, 경기, 김포가 차량기지나 노선 등에 대한 합의를 해와라 하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2023년도 말까지 완료해서 국토부 대강의의 국가철도망 시행 계획 변경을 요청하게 되면 다시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돼서 추진될 수 있는 단추를 마련할 수 있어서 2023년도 대강의의 변경 계획을 제출할 계획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의 김포에서 아무리 교통망이 확충돼도 올림픽 대류를 통해서 서울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광역, BRT, BTX를 개설을 해서 출퇴근 시간 때의 편리성들을 가져오고요. 또 중요하게 계양 김포 강화고속도로가 지난해 사전 타당성이 통과됐는데 거기에 걸맞게끔 주요 김포의 거점들, 풍무, 감정, 신도시, 지역 내에 톨게이트를 설치하게 되면 지금의 교통 편리성들은 더 확충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망뿐만이 아니라 도로망까지 종합적으로 지금 갖고 계신 계획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제 보시는 김포 시민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일주일 됐네요.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김포를 찾아서 함께 정아영 후보와 청년들을 만났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포가 아주 평균 연령이 30대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잖아요. 어떤 내용들이 오가는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그때 김동연 후보님께서 오셔서 한 말이 참 인상에 남습니다. 경기 찬스를 적용하겠다. 어떤 이들은 아빠 찬스, 엄마 찬스로 기회를 사재게 하지만 또 많은 청년들이 기회와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이 경기 찬스를 한 번 더 살려보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5대 기본권을 보장한다고 하셨습니다. 안정권, 주거권 그리고 교육권, 참정권, 일할 권리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포시는 청년 기본 조례를 일찍이 재정을 했고 청년 창업 기업인들에 대한 육성, 또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육성 지원조례들이 마련돼서 그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지역의 청년들에게 다양한 주거, 복지, 일자리, 문화에 대한 사업 계획들이 갖춰져서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기도와 또 김포시가 함께 이렇게 원팀 개념으로 이렇게 공약을 또 말씀하시고 계획을 이렇게 피력을 하셨는데요. 주목이 되고. 이제 청년 문제만큼이나 어린이와 청소년 공약에도 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정책이 좀 시급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젊은 엄마, 아빠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다 아이들의 보육의 문제가 정말 크게 대두되고 있고요. 국경집 어린이집이나 우리아이 행복 돌봄센터와 같이 돌봄과 방과 후 돌봄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확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안심되게 돌봄센터에 맡기고 엄마들의 일을 보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고요. 김포는 과밀학급 또 과대학교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초, 중, 고의 신설 학교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두 분의 국회의원들 또 도의원들 또 행정들이 앞장서서 초, 중, 고에 대한 계획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지금 과밀학급과 관련된 것들은 학교 내에 교실 부족들을 이러한 복합시설들을 지어서 지역의 주민들과 또 학생들이 같이 살 수 있는 복합시설들을 시가 재정 투입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일반회계의 5%가 교육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마 내년 서부터는 6%로 확충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한 100억 정도가 더 확충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학교 부지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프로그램도 개선시키고 혁신교육 사업들도 더 질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밀학급 문제는 사실 장단기적인 수요 예측이 참 어려워서 이렇게 참 변동성이 있는데 잘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김포시가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사업체 공장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북부지역의 농업지역에는 산업경제축으로 성장, 발전해야 될 것이고요. 신도시를 포함한 남부지역에서는 주거 문화 또 이러한 공간축들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프라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충해내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요. 김포는 또 한강을 끼고 있는 적경지역입니다. 그 한강은 70년 동안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천혜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한 평화, 관광, 벨트를 구축해서 미래 먹거리 를 만들려고 합니다. 마지막 간단하게 김포시민들에게 끝인사 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포시민들이 부족함 없이 번듯한 도시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도로, 교통, 철도, 교육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내야 됩니다. 지금은 속도전입니다. 속도가 관건입니다. 그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정이 중단되지 않고 또 멈춤지 않고 연속돼서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동안 시정을 해봤던 또 김포를 제의라는 제가 적임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아영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장 후보 모시고 다양한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